중...성...어디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 8시 4분이거든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는데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서 오늘 운동, 오전 운동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Let's go Let's go 공복에 아미노바이탈 홍상 자 오늘 운동 들었니? 혹시 소문은 들었니? 그럼 따라오시죠 저기서 하기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먹을 자가 여기 띄어야 돼요 오늘 운동은 2분 안에 15칼로리 어설트바이트 15번 버피 15번 월볼샷 2분 휴식 4세트 어떨쌤? 수고하셨는데 마이템이 눈에 입을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악이란. 인간의 악이란. 사람들이 꼭 건드려요. 조용히 살고 싶어요. 자, 일 다 하고 왔습니다. 이제 오후 운동 12시 해야 되는데 커피 한 잔 사들고 운동하러 가도록 할게요. 레츠고. 제가 방금 콜드불을 주문했는데 거기서 직원분이 쌉싸부리 하기가 무슨 뜻이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무슨 뜻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누가 쓰레기를 버리고 맛박을 맞을 것인가. 감사합니다. 아, 간지러. 아, 간지러. 아, 간지러. 아, 간지러. 아, 간지러. 아, 간지러. 아, 이거 읽는 거 봐요. ju가. 주세요. 가현아. 이 공이 진짜 힘들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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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오늘 점심은 김밥과 떡볶이 박스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쿠리. 와 인생 역전이다. 진짜 진짜로.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아홉 개. 저번에 그리고 하루먹고. 저번에 그리고 하루먹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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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넌 네 돈 주고 새끼야. 그래도 잘먹었습니다. 그래도 잘먹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잘먹었습니다. 아홉 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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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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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